인성이 많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주를 처음 접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오행의 생극에 대해서 그 개념을 배우죠 목생아, 화생토, 토생금 이런 생극의 개념을 배우다 보니까 생을 하면 뭔가 그 에너지에 보탬이 되는 것처럼 그 에너지가 강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하게 돼요 인성이 많아지면 마치 일관이 강해질 것처럼 생각들을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생과 극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그 단어예요 단어 단어 때문에 생, 날생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단어 하나가 그러니까 막 오행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오행을 이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림으로 일관이 강하지 않은데 인성이 많게 되면은요 일관이 강해지지 않아요 인성 다자의 특징들을 몇 가지 나열하자면요 신약한 상태에서 인성의 생이 들어오니까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인성에 의지하게 돼요 의지 내가 사리 판단을 할 때 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인성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그래서 인성이 의지한다 내가 관계하는 것이 사주인데 나머지 7개가 다 인성이면은 내가 관계하는 것들이 다 나한테 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신약한데 인성이 다자인 사람들은 타인에게 의존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마마보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엄마한테 의지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고 결혼해도 엄마한테 뭐 의지는 하겠지만은 만약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의지하기 시작해요 누군가한테는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인성이 많게 되면은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으니까 뭐가 안 돼요 행동하는 게 안 되고요 생각이 병을 만들어요 상상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 상상력에 제한이 없어서 상상이 여기서 끝이 나고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뻗어나가요 그래서 결국엔 그 생각이 병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나는 게 인성 다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인성 다자는 생을 하면 끝이 안 납니다 생을 받는 게 끝이 안 나요 그래서 밑받은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존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의존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알았어 방법을 이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았으면은 더 이상 의존을 안 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또 의존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이제 뭐 아무리 이렇게 내가 뭘 해줘도 밑받은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이 되죠 그런 게 이제 인성의 이제 약간 부정적인 측면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당연히 극복하는 방법들이 다들 있어요 가장 빠르게 극복하는 방법은 신왕해지는 거예요 지지의 비견이 있어서 인성들을 다 소화하는 걸로 이렇게 극복을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식상을 보는 거예요 식상을 봐서 그 인성의 입력으로부터 탈출하는 거죠 인성이 너무 강하면은 인성이 이렇게 일간을 일간의 족쇄를 채워버려요 벗어나지 못하게 근데 식상이 있으면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목일간부터 해보죠 목일간 목일간에 인성이 많다는 것은 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오행의 관계를 보면은 수색목이 되어서 목이 강해지는 게 아니다 자 뭐 이렇게 목일간이니까 나무를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땅이 있을 거고 여기 뭐 이렇게 뿌리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자고요 목이 강해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수가 필요할까요? 아니면은 화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문제일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없고 수만 많은 거예요 자 수수수수 덩어리예요 이거를 이제 다르게 또 다른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이게 영양분 같은 거거든요 영양 그래서 영양과다가 됩니다 영양과다 이거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썩어요 나무가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뿌리가 썩는다고요 물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자주 표현하는 어둡다로 바꿔보죠 어둠 자 어둠으로 바꾸고요 이 목을요 단어로 바꾸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밝아지려고 하는 에너지죠 깬다 어둠을 깬다예요 어둠을 깬다 근데 수가 많다는 건 뭐예요? 어둠을 깨지 못한다 깨는 에너지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수 때문에 목이 약해져요 생의 관계가 되면은 이 또 수라는 게 어둠이기도 하지만은 아직까지 세상에 태어나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삶과 죽음을 이야기하라면은 수는 죽음이에요 아직 안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목일관에게 수는요 그 근본 원리를 파헤치려고 합니다 이거를 깨지 못하니까 뭐예요? 오히려 수가 많은 것 때문에 머리를 정신적으로 아프게 합니다 또 사람과 동물과 식물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는데 목에게 뿌리는요 인간으로 치면 여기가 머리고요 목에게 이런 위에 있는 것들 상에 있는 것들은 인간으로 치면 하체예요 하체 우리는 입으로 먹죠 위에 있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가장 밑에 있는 것으로 영양을 섭취하죠 그리고 식물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 과실은 위에 맺히죠 근데 사람의 생식기는 밑에 있죠 인간하고 식물을 비유하면요 위와 아래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서 뿌리가 썩으니까 그걸 사람에 대입을 하면 인성 때문에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행적 이해가 쉬워지죠 목일간의 수가 많다는 것은 그냥 모른다예요 모른다 인성이 많은 사람이 모른다 아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인성 때문에 뭘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순수해지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경험했으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또 당해요 그게 목일간의 수 인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뭘 모르는 사람 그래서 주변에 뭔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똑똑하네 싶어서 의존하게 돼요 그 사람한테 자기를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에 목이 있는데 화가 없고 수만 강하다 그러면은 가스라이팅 당하기 정말 쉬운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이 내가 모르는 어둠이라는 걸 깨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목이 강해지는 게 첫 번째예요 자 제가 화가 있어야 강해진다라고 했어요 목이 그러니까 화가 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가 많은 상태에서 화가 바로 오게 되면요 수국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수국화를 해소하려면 목이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많은 영양 과다의 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해볼까요 자가 있고 뭐 임자가 있어요 여기 또 임자라고 할까요 가능한 사주입니다 자 이 정도의 수가 있다고 할게요 운에서 화가 왔습니다 자 화가 오면은 어떠한 화가 오더라도 얘들이 수국화를 할 거예요 수국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수들을 일단 내가 소화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갑자일주가 아니라 갑인일주 정도만 돼도 화운이 온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수국화 하려고 하는데 갑목이 얘들이 무슨 짓을 해요 야 너네들 이거 극하지 말고 차라리 나한테 생을 해줘 그러면 내가 뭐 화를 생할게 라고 하겠죠 얘들이 이거를 먼저 감당을 해야 그 에너지를 전환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신왕해야 그 인성들을 다 감당을 하면서 바꿔내서 살아요 에너지를 인성이 많은 사람의 처방전은 일단 첫 번째는 신왕 해줘야 되고 두 번째의 화를 보면 괜찮습니다 그냥 식상을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어둠을 먼저 깨고 나와야 화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인성이 강한 사람은 이렇게 이런 인성의 틀을 깨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토로 토국수를 하게 되면은 이 인성의 틀이 깨집니다 이거는 이제 재해인 거고 이거는 인성이니까 재극인을 하는 거예요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 수가 어떤 수인지를 이 토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성이 극이 되면요 재해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지갑이 있다 이 지갑이 한 100년 된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성의 가치가 있어요 근데 재극인이 됐다는 것은 인성의 가치는 있지만 이거를 금액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진품 명품에 나오는 것들 있죠 되게 오래된 건데 금액적으로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 그게 재의 개입이에요 재극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숫자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재극인이다 따라서 이런 인성이 많은 모기관 같은 경우는 토오의 재를 보게 되면요 그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을 꺼내서 확인을 하는 절차를 밟게 돼요 그래서 뭐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요 뭐를 알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인성을 확인한다고 하시면 돼요 또는 화를 보게 되면은 내가 이것은 이론이잖아요 이론 이 인성은 이론이거든요 이론인데 이것을 화로 확인하겠다는 것은 내가 그 이론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인성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관이 오면은 극복이 안 되죠 관이 오면 오히려 인성에 오히려 모기 이렇게 끌어내는 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관까지 오게 되면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다 의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사주에서는 이렇게 수가 극단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어딘가에 토가 있을 것이고 어딘가에 화가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목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로 다 이런 인성을 극복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환경 같은 거예요 환경 인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목에 인성이 많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장점이 있고요 굉장히 순수해요 근데 그게 단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순수하다는 것은 장점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를 먹었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경험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더 이렇게 구둔살 같은 게 마음에 구둔살이 있어서 좀 이렇게 뭔가 뒤통수를 한 번 맞더라도 또 그러네 이러고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한데 아이 같으니까 상처 한 번 받으면 계속 받고요 그게 구둔살이 안 배기는 거랑 똑같아요 목일간의 수가 많으면은 그 구둔살이 배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연애를 하다가 헤어졌어요 20대 때 헤어지면 펑펑 울잖아요 정말로 그 사랑했던 그 에너지가 강렬해서 근데 한 30, 40대만 넘어가면은 사랑하다가 헤어져도 20대만큼 그렇게 슬프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잖아요 그게 구둔살이 배기는 건데 목일간의 수가 많은 사람은요 구둔살이 배겨지지가 않아요 10대든 20대든 30대든 어느 나이대에 있더라도 똑같이 상처받고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냥 제극인이 되면은 어 순수한 거에선 좀 거리가 있죠 순수성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겁니다 제극인이 안 되어 있는 인성들은 선물을 받으면요 그냥 좋아해요 그냥 근데 제극인이 돼 있는 사람이 선물을 받잖아요 브랜드 보고 네이버에다 검색해봐요 얼마짜리인지 그래서 내가 얼마짜리 선물을 받았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제극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화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화는 화일간의 인성은 목이죠 목이 많은 거예요 목이 많고 화가 있으면은 목다 화식이라 그러죠 그림으로 그리세요 그림으로 불을 때워야 돼요 캠프파이어를 해야 돼요 아궁에 불을 때야 돼요 거기에 나무를 막 집어넣습니다 목이 다 한 거죠 아궁이 가득차게 나무를 집어넣는 거예요 화가 꺼져요 왜 나무가 적당하게 있어야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서 순환도 되고 이렇게 화력도 세지고 하는데 공기가 들어갈 곳에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꺼지죠 화력이 약해지죠 그게 목다 화식이에요 목이 많아서 불이 꺼졌다는 소리에요 자 그러면은 화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고요 화가 예를 들어서 뭐 정화일간이 있어요 정묘일주에요 정묘일주에 쫙 목이 깔렸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 목들의 도움을 받아서 빛이 됐든 열이 됐든 뭐 여기선 당연히 빛으로 작용하겠죠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얘들은 배터리란 말이죠 근데 오히려 얘네 들 때문에 유지되는게 아니라 꺼져 버려요 꺼져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탓을 해요 탓 여기에 이제 남 탓이라고 할게요 또는 부모님 친구 일단은 부모님일 확률이 가장 크겠죠 왜냐면 인성이니까 나를 낳아줬으니까 환경 탓을 해요 뭐 때문에 안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화일간에 목이 강한 사람은요 되게 뭐 인성 다자는 다 억울한데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인성들 때문에 내가 빛이 꺼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어두워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다 더 밝게 빛날 수 있었는데 부모님 때문에 내가 꺼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 탓합니다 남 탓 그래서 핑계 선수에요 합리화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합리화하는 이유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화를 해요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은 못살아 남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 비참한 현실을 뭐 가장 기본적으로 인성 다자들은 이제 부모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화일간에 하식되어 있으면은 부모님 탓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라리 목일간이었다면은 탓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탓을 하려면은 뭐를 하려고 하거나 뭘 알아야지 탓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목생화가 되니까 뭐를 알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뭐가 될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뭐 핑계 남 탓 뭐 이렇게 잘 되면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면 네가 니 때문에 안 된 거고 이런 게 아주 그냥 극대화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런 사주도요 화가 강해지면 돼요 운에서 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지지로 사화라던가 사오미라고 하는 대운이 들어옵니다 사오미라고 하는 대운이 그러니까 그거죠 당연히 이제 인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순행을 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을묘가 있겠죠 을묘 병진 이렇게 갈 텐데 그리고 정사 이렇게 갈 텐데요 이런 을묘까지는요 그런 가정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고 뭐 부모님이 만들어준 툴 안에서 살아야 되고 그 내가 뭐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왜 이런 내가 하기 싫은데 왜 이거 시켰냐고 막 뭐라고 하고 이런 정사대운 같은 화원이 오게 되면 강해지잖아요 사주가 화가 세지니까 자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 내 탓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화가 강하면요 남 탓을 안 해요 내 탓이라고 해야죠 내 탓이라고 이런 논이 올 때요 성장을 해요 이 사주는 그리고 이 모든 인성을 다 흡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볼 것도 없이 그냥 화원이 오면 전성기에요 이 사주는 원인을 나한테서 찾아요 나한테서 그러니까 운도 중요하고요 구조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신왕해지는 운에 그러니까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인성이 많아서 문제가 된 사람들은 그냥 비겁운만 들어와도 다 좋습니다 지지로 비겁이 들어와서 일관이 강해지기만 하면은 다 해결되요 다 그래서 내 탓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인성다자의 주변엔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조언자가 많아요 조언자 조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게 생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누군가 나한테 말을 해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식상이 강하면은 식상이 강하면 내가 말을 하는 거고요 인성이 많으면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조언이 들어오겠냐고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근이 없는데 화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막 미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조언이라 하시고 조언을 해요 걔 때문에 내가 잘못됐는데 걔가 조언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화운이 올 때 조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여요 결국에는 인성이 많은 사람은 나한테 인풋 되는 게 많은 겁니다 인풋 들어오는 게 많은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일관이 강해지는 신왕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금이 강해진다 아 금이 강해지는 것도 일정 부분 금이 강해진다는 건 그런 거예요 부지깽이로 그 불쏘시개 같은 거죠 그걸로 막 이렇게 솎아주는 거예요 그게 한번 뒤집어주면 다시 화력이 살아나죠 금이 해주는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금운도 좋고 화운도 좋습니다 금운하고 화운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토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토 자 토는요 그건 영역을 규정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토를 우리가 중용이라고 하죠 중용 가운데 중을 쓰죠 가운데를 얘기하고 중간을 얘기하고요 사행을 수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목은 토를 만남으로써 안정하게 되고요 토는 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오행이에요 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화 금 수 이런 것들은 목을 안정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자 화 화는 토를 봐야 화의 온기가 유지되죠 금 아 당연히 토가 있어야 토 안에 금들이 묻혀 있잖아요 우리 광물 같은 거 다 땅에서 나오잖아요 뭐 금이든 보석이든 그리고 자원 같은 게 다 안에 들어가 있죠 토 안에 그리고 뭐 수 토가 있어야 고이든지 아니면 흐르든지 하겠죠 왜냐하면 수는 자꾸 아래로 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토가 없으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고 토가 있으면은 천천히 내려가면서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는 모든 오행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릇이 커요 토라는 것 자체로 근데 화라는 인성이 많아졌다 토를 더 키우는 게 돼버렸어요 토를 더 크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토일 간에 화가 많으면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어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가 돼요 어른이 어린이 말고요 어린이 아니고 글자를 바꿔야 돼요 어른이가 돼요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주변 상황들이 주변 상황들이 그 사람을 어른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건 사고가 생기든 아니면 성격이 그렇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내 아이가 토일 간에 화가 많아요 걔가 집안의 어른이에요 그냥 걔가 막 부모님들 싸우는 거 막 말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지적해 엄마 아빠 엄마는 이게 잘못이고 아빠는 이게 잘못이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철이 빨리 드는 게 토일 간에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른스러워요 그냥 강제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애가 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막 인생 무상 이런 거를 얘기하고 다녀요 그 애늘근이 같은 애들 있어요 보면은 아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아 4학년 때는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네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세상을 다 깨닫은 거 마냥 일간이 토이기 때문에요 그 화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거는 혼돈이에요 혼돈 혼돈 섞임 어지러움 불안정 막 들떠있음 들뜸 이런 게 화인데 이런 화의 에너지가 나한테 온 화가 다 나한테만 집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하는 경험치가요 굉장히 빨리 쌓여요 남들은 1년에 딱 1년만큼의 경험치가 쌓이는데 얘는 1살 먹을 때마다 10년씩 쌓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똑같은 나이대인데도 훨씬 더 어른스러워 보이고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막 종교인이 되기도 하죠 너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인생 무상 말 그대로 살아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더 큰 거는 이제 화다토조라고 해서 토가 생산성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 현세 속세에서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토일간에 화가 많은 사람은요 그냥 어른이다 나보다 어리더라도 걔가 어른이에요 그냥 그래서 애라고 애 취급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요 수를 보는 것보다 금이 강해지는 게 좋습니다 금 토가 강해지는 것보다요 금이 강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리 화가 많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유일주에 막 화천지야 병호월에 막 정사년에 정사년 병호월 기유일주 되거든요 그냥 금 하나만 보면 돼요 금 이 금으로 그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도식적 성향이 강해서 어렵긴 해요 이런 사주도 이런 사주에서 지지로 수우 같은 운이 오면은 굉장히 좋은 운이에요 금이 수우라고 하는 안식처를 확보했거든요 자기 영역을 확보한 거예요 그럼 식신이 안정됐기 때문에 보통 지지로 수우 운이 올 때 이런 사주들은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집도 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현실적인 안정들이 근데 여기서 사주까지 막 기미 이렇게 돼 봐요 이건 토가 강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토는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힘을 갖추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게 금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많은 토일관은 금이 강한 게 좋겠다 금이 강하면은 그런 진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그걸 느끼면서도 그래도 속세에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질 수 있어요 이게 금이 없게 되면은 정말로 부질없다고 느껴져서 모든 욕심들이 다 나버리려고 하는 성향으로 이게 발현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가 돈 욕심도 없고 성욕도 없고 아무런 욕심이 없어지면 관계에 대한 욕심도 없고 그러면은 그냥 이제 막 자연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은 종교밖에 없어요 또 그래서 금을 봅시다 올해 금 봤잖아요 올해 올해 금만 온 게 아니라 금생수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토일관의 인다자는 올해만큼 좋은 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일관의 토가 많은 게 금일관의 이제 인성다자인 거죠 토는요 이거는 멈추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냥 멈춘다가 아니라요 느려지게 한다 근데 이게 그게 많아지니까 토가 극단적으로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멈춘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멈추게 한다라는 말은 써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지우고 느려지게 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머무르게 한다 계류시킨다 여기 이렇게 이동은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느려진 거예요 토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근데 금의 역할은 뭐예요 금의 역할은 과감함이에요 과감함 결단력이에요 이거 그냥 금이 강할수록 결단력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 결정을 할 때 뒤도 한번 쿨하게 이건 우리가 매력으로 얘기하면요 쿨내 나는 사람 금이 갈수록 쿨 쿨내가 납니다 약간 시니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금이 강해서 결단력도 있고 뭔가 이렇게 판단도 빨리 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확고한 면이 필요한데 토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 결단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해야되는데 해야될 걸 안하고 계류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하는 대표적인 글자 중에 하나가 금일간에 인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행동과 생각을 느리게 한다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느리게 한다 그래서 굉장한 방해 요소가 됩니다 수가 들어와도요 토 때문에 식상으로 이렇게 잘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단력이 오히려 없어지기 때문에요 이거 이렇게 자기 모습이 있는데 자기 모습에서 멀어진 사주들이 욕먹기 딱 좋아요 금은 빠르게 결단력이 그러니까 결심을 하고 행동을 옮기고 쿨해야 돼요 근데 토가 많으면 그게 안되니까 오히려 욕을 먹어요 왜 쿨하지 못하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금일간만 그래요 왜? 금답지 못하니까 목일간이 결정 못하고 뭐 쿨내 안 난다고 욕 안 먹어요 오히려 그럼 귀엽다 소리 들어요 목일간은 내 일간이 내 일간다운 행동을 해야 사람들이 각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생각이 병을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수와 더불어서 수와 더불어서 금수일간들은 생각 때문에 병이 돼요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상상으로 이미 뭔가 결론을 내고 마치 그게 사실인 것 마냥 내 생각인데 본 것 마냥 그렇게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금일간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금만 강해지면 돼요 금방 강해지면 됩니다 토일간도 금이 강해야되고요 금일간도 금이 강해야되요 그게 이제 인성이 많아진 것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보통은 우리가 얘기하는 금 매금이 돼요 매금 매금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깊숙한 곳에 묻혀서 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얘는 토인 거죠 토가 많다는게 토가 막 두터운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깊숙이 묻힌 거예요 자 그래서 인성이 많은 금들이 안되는게 이동이 안됩니다 이동 이동이 안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부산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부산에서 살아야 돼요 서울에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해외로 떠나는 것도 안 돼요 묻혀 있어요 언제 움직일 수 있냐 금이 강해지거나 모근이 올 때 그럴 때 여기서 매금됐던게 꺼내지는 거랑 똑같아요 금일간에 토가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하더라도 마케팅 관련 일은 안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 맞아요 마케팅이라는 것은 드러내고 부풀리고 막 이러는 건데 남들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거기에 약간 거품 같은 것도 첨가하고 약간의 속임수도 필요한게 마케팅이나 광고 쪽인데 그런게 안 돼요 매금됐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운을 볼 때는요 금이 강해지거나 목이 강해지는 운에 여행을 가든 이동을 하든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운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결국에는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나를 몰라요 나라는 사람을 몰라요 잘 그러니까 목일간하고 금일간은요 중요한게 나를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근데 이런 금에서 매금됐던 거에서 풀려날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경자년이잖아요 금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운이 됐습니다 금기가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올해 토가 많은 금일간들은 좋은 운이에요 그냥 그냥 좋은 운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 알 수 있어요 연애하기에도 좋고요 연애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세심하게 알아갈 수 있어요 이제 수 까지 해볼까요 자 수 수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뭐 다 부정적인게 있겠지만은 금이 많다 그럼 이제 수가 탁해진다 금다수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탁한 거랑 청해진 청 청탁을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맑다잖아요 맑다 맑은 것과 탁한 것의 구분 맑은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제한되어 있어요 맑으면 맑을수록요 1급수 같은 거예요 1급수는요 생명이 많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살지 않아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이 사냐면요 탁한 물에 많이 살아요 바다도요 소금기가 있으니까 탁한 거예요 2급수가 1급수보다 훨씬 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소리에요 적당히 탁해야 뭔가 물을 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변 이게 우리가 마시는 차라던가 음료수라던가 생수 전부다 탁수에요 청수가 아니라 H2O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뭔가 마그네슘도 있고 불소도 조금 들어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주가 맑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랑 섞이질 못해요 고고합니다 굉장히 그러면 탁해졌다는 건 뭐에요 원치 않는 사람과 많이 섞여야 된다는 소리에요 탁하니까 근데 금이 많으면 점점 더 탁해진단 말이에요 점점 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 중에서 가장 탁한 것이 많은 직업 이 직업은 대체로 화류계와 연결됩니다 화류계 화류계는 어 정말로 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특히 음지에 있는 음지에 있고 탁한 대표적인 직업군의 하나에요 의외로 수일간 금이 많은 사람들 화류계 쪽하고 연관이 큽니다 이게 이제 음지가 아니라 양지로 올라오는 순간 연예인 같은 그런 이미지가 돼요 나는 맑아서 주변에 남자들이 없다고요 탁한 사람들은요 싫다고 끊어내는게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춥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에요 인성이 금이잖아요 인성에 칼이 들어있네요 무섭네요 잔인한 생각들은 기본으로 잔인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잔인성이 있구요 그리고 또 뭐겠어요 어떠한 목화라도 이 금 때문에 목화가 작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목화가 작용을 못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호기심과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어떤 경험 어떤 것을 경험해도 둔감해지는 거예요 둔감 그래서 자극에 금방 둔감해지는 사람 거기에 잔인성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공포 미스테리 미스테리 공포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유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포 미스테리 카테고리가 있어요 다 이런 성향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범죄자 사주들을 따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유형들이 근데 그게 둔감한거지 저는 타고난 범죄자의 사주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성향에 그 환경이 매칭이 돼야지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의사 의사인데 돈을 좋아하는 의사가 있구요 정말로 내가 환자를 위하는 의사가 있을거구요 그냥 칼질하는게 좋아서 하는 의사도 있을거에요 칼질하는게 좋아서 쾌감이 막 느껴지는거지 칼로 막 암세포를 막 도려냈어요 잘라가지고 그 도려내는 그 쾌감 그런 것들을 잘 느낄 수 있다는거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밝아지려는 에너지보다는요 어두워지려고 하는 에너지가 강하겠죠 금이 많으니까 이러한 술을 맑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목입니다 유일하게 술을 맑게 하는 방법은 목 밖에 없어요 목 목이 있어야 만약에 정말로 제가 얘기한 예시들 중에서 정말로 화력의 쪽으로 있다 내가 근데 벗어나지지 않는다 목운에는 벗어날 수 있어요 가까운 운이 이민연이네요 대놓고 맑아지는 운이네요 이거는 이 연운은요 전 국민 전 세계인한테 다 적용되는 연운이에요 그래서 맑아질 수 있는 운이다 운기로 보면 그런거에요 유흥업이 완전히 이때는 유흥업 아니면 이런 태폐업소 이런데는 이민연에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운 때문에 그래서 목을 봐서 맑아진다는거는 수가 목을 보면 흐른다는 소리에요 흐르면서 자정작용이 일어나요 자정작용 내가 맑아지는 거지 이제 다 털어내는 거지 수일관은 간목 하나만 있어도요 웬만해선 잘 안 탁해져요 맑아지려고 하고요 스스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의 선 같은 걸 잘 조절하고요 자기 정신 맑은 정신력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이 양지로 올라가진 않을까요 생각 어 그런 해석도 일리가 있네요 역시 가르치는게 곧 배우는 거다 수일관이 목을 쓴다는 거는 그런 거예요 말 많이 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운동하고 을목이든 인목이든 묘목이든 다 술을 맑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처방전 다 알려드렸죠 제가 저번주에 화일관 처방전을 얘기를 안 했더라구요 화일관 관다자 화일관의 그 처방전은 목이에요 목이 있어서 빛을 더 밝게 해주는 거예요 어둠에 대항하는 빛이 밝아야죠 기본적으로 인성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 당착을 해요 자기 최면을 걸고요 자기 최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기 가장 좋은 구조가 인성 다자에요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그게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인성 다자들은 대체로 가스라이팅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점점점점 뒤들여지고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고요 그래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지는 게 인성 다자들입니다 그런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걸 가장 조심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차라리 책에 빠지면 괜찮습니다 책을 읽어서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운들이 들어올 때 그 운을 활용하셔야죠 그리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병이 되는 거니까 생각을 하지 말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부터 하라고 정말로 그거 이불 정리하는데 한 10초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그 10초 동안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한 거예요 행동 그렇게 행동에 스타트를 걸어버리니까 다음 행동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면 생각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죠 행동을 하면 할수록 생각은 멀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처방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인성 다자 얘기까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빅업에 대한 강의로 좋은 주말 되시고요 감사합니다